자 수직성이 움직이는 p 시각 t 에서 위치 x 자 우리 이거 미분해서 배운 것 중에 요 단어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뭐다 속도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치 아니죠 일단 여기 미분해 보잖아요 미분한 걸 x 프라임 이라고 쓸 수도 있고 v 라고 해보자 3t 제곱 마이너스 12 맞니 이렇게 되면 요것은 3 가로 치고 t 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근이 뭐지 이런거에요 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와 2가 있어 이렇게 자 근데 주의할게 하나 있지 어 우리가 이제 위치 속도 가록도 를 할때는 타이머신 타지 말자 뭐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야 왜냐하면 지금 뭐 과거에 뭐 했었냐 이런 문제니까 말야 되죠 어 이거만 보고 이제 그러면 2초 전에는 어디 있었어 마이너스 쪽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가고 있죠 그러면 운동을 대략 설명하면 뭐 원점이 있었으면 왼쪽으로 어느정도 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지 그런 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2초 일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그거 물어보는 거야 네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라고 2초 1 어 원점에서 바뀐대 2초 인데 이거 잘 읽어야 돼 2초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 근데 아 지금 이제 선에 아까 영어로 놓고 설명을 했는데 처음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실 아씨 이번 영상은 벌 해야겠다 기침이 계속 나고 개소리까지 들리고 그죠 0초 일때 k 면 이게 k 가 바로 원래 위치였다는거야 근데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는데 2초 일때 있잖아 2초 일때 근데 여기가 뭐였다는 얘기야 이 말이 원점에서 바뀔 때라는 거는 2초 일때가 바로 원점이에요 이런 뜻이야 아 됐지 여기다 2를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8 빼기 24 더하기 k 는 원점이니까 위치가 뭐야 0 이란 얘기잖아 요것만 이해하면 됐었던 문제지 그치 그래서 k 는 얼마입니까 이거 16이니 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말면 되는데 사실 살짝 한 단계 업했어 애들이 정확히 이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 t 에서의 위치 x 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기억하는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농구가 짜란 조금 다 지워버려라 됐니 마이너스 플러스 면 아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갔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 운동만 바뀔 때가 원점에서 바뀌는데 여기가 원점이었다 그러면 이게 t 가 2였잖아 지금 2초였잖아 어 2 를 대입하면 그게 원점이 된다 이렇게 풀었던 거지 의외로 또 쉽다 이렇게